흙이 저의 어린 시절에 거의 유일한 놀이터, 장난감 역할을 해준 것이어서 그 정서가 아직 저한테는 남아있었던 것 같고 문명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땅, 흙을 덮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밖으로 살고 있고 모든 우리의 먹거리나 모든 것들이 다 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처럼 지구의 위기를 땅을 되돌아보므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역할을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이 동시에 생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